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키워드 토크.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여행! 규필 씨는 최근 여행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로 이 열차를 타는 걸 꼽는데, 진짜 타면 어떤가요? 기차 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혹시 생각나세요? 아, 기차 안에서 사실 되게 뭐랄까, 힘들고 좀 불편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던 거는 다 여행을 갔다 와서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와, 사람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또 가고 싶고, 진짜 그립고. 딱 그 멤버로. 그 멤버. 아무튼 그 기차라는 게 되게 신기하고, 정말 이상한 감정들이... 멀미는 안 나요? 아니, 뭐, 그냥 뭐, 처음 한두 시간 조금 냄새도 나고, 약간 낯선 냄새도 나고, 뭐 좀 그런데요. 한두 시간만 지나시면 충분히 적응하실 거라. 그렇군요. 멀미를 고생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멀미는 안 나요. 멀미는 안 나고.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꼭 추천합니다. 오, 그렇군요. 승현 씨는 모델 활동하면서 미국 뉴욕에서 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도 많이 하셨잖아요. 되게 많은 나라를 가보셨는데,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어딘가요? 어, 가장 좋았던 여행지. 사실 저는 만약에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산다고 하면, 다시 뉴욕에 살아보고 싶을 정도로 뉴욕을 참 좋아하는데, 그때는 여행을 했던 건 아니었었고, 여행했던 곳들 중에서는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세렝게티 놀러 갔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확실히 여행하는 거랑 또 일정생활을 하면서 사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오, 여행지로는 세렝게티. 네, 그러니까 사실 아프리카 또 가기 힘들어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막 가기 전에 주사도 되게 많이 맞아야 되고, 근데 갔을 때 확실히 건물이 없는 곳에서 보이는 밤하늘의 별은, 정말 CG보다도 더 강렬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횡단열차도 너무 좀 좋습니다. 짐수 없다예요, 짐수 없다. 자, 만약에 지금 둘 중 딱 한 곳으로 무조건 여행을 떠나야 한다면, 이빨이 딱딱 부딪히기 너무 춥고 끊임없이 걸어야 하는 에베레스트 산 VS, 평균 기온 45도, 너무 더운데 무조건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 사하라 사막, 둘 중에 고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두 분 동시에 외쳐주십니다. 하나, 둘, 셋, 사막. 오, 뭐야. 너무 잘 통해. 아, 또 한 잔 올랬네. 입맛만 같은 게 아니었어. 여리코드까지 이렇게 갖춰서 되겠어요. 나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요, 왜요? 아, 가만히 있는 거? 언니는 왜요? 저는 추운 게 너무너무, 저도 무서워, 싫어요. 더운 거는 그냥 짜증 나지만, 추우면 몸이 막 아파요. 맞아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근데 사실 사막도 너무 싫어요.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아, 잠깐. 아니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